더워도 밥은 먹어야 되니깐 한 끼 먹으러 왔습니다 어제 엄마 집에 왔는데 김치찌개를 맛있게 해놔서 김치찌개 먹으러 왔어요 오늘도 한 끼 잘 먹겠습니다 김치찌개 끓이고 좀 식혀서 가지고 왔어요 차갑게 뜨거운 거 도저히 못 먹겠어요 보니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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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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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쪽이 좀 매워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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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음에 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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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